오늘은 공자는 왜 주공을 성인이라 불렀을까? 공자같은 성인이 주공을 가리켜서 성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4기 노주공세가에 나와있고 이번 학기에 성어와 고사에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주나라 초기에 성군이라고 일컫는 문왕이 있었고 그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었는데 무왕의 동생이 주공입니다. 그런데 무왕이 일찍 죽었어요. 천하를 거의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성왕에 있었는데 성왕이 1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둑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섭정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주공이 권력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형제들까지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랬어요. 그러나 주공은 내가 이 성왕을 조카를 도와서 반드시 이거는 섭정을 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섭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자가 주공을 가리켜서 성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주공은 노나라에 봉해졌습니다. 노나라에 봉해져서 노나라 임지로 가야 되는데 성왕이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섭정관계로 중왕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백금 보고 네가 다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중왕에서 성왕을 도와서 섭정을 하는데 그 한 일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의 업적은 뭐냐. 그의 권한이 왕과 다를 바 없는데도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성왕의 나이 20살 때 정확히 20살 나이에 그 권한을 모두 물려주고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카인 성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역사의 복무는 부자 간에도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삼촌 숙질 간에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공은 그 수천년 전에 지금부터 한 삼천년 전에 그거를 정확히 지켰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칭송할 만한 공자가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는 천하의 인재를 초빙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현자가 있다. 은거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방을 붙여서 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때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머리를 감다가도 머리 감는 것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맞았다라든지 또는 밥을 먹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입에 있는 것을 삼키는 게 아니라 뱉으면서 혹시 그 현자가 떠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손님을 맞았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때 그 주공에 어진 사람을 맞는 현자를 맞아들이는 인재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도 오늘날 지금도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공토포라고 하는 고사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섭정을 하기 때문에 노나라에 가지 못하고 아들을 시켜서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 백금이 보고를 합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부임한 지 3년 돼서야 비로소 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정치 업적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랬더니 풍속을 모두 변화시키고 예법을 혁신해가지고 3년 상을 치르고 상복을 벗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예법을 자기가 가서 그 아들 백금이 가서 이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해서 혁신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강태공이 제 나라에 복려졌는데 강태공은 성황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강태공을 봉했는데 강태공은 5개월 만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의아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빨리 보고서를 보냈는가 그랬더니 그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절을 간소화하고 그들의 풍속,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내 원래의 풍속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했다.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업적을 이루게 되고 짧은 기간에 정치가 잘되지 않았겠느냐. 그래가지고 주공이 자탄을 했어요. 자탄한다는 것은 스스로 탄식해서 말하기를 아마도 노나라는 후세에 제나라를 풍면하여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노나라가 제나라한테 멸망당할 것이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노나라는 나중에 제나라에게 합병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은 뭐냐. 정치라는 것이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소하게 하고 쉬워야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대저정치는 간소하고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사를 정치를 평이하게 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 백성들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백성들은 틀림없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법을 많이 만들고 복잡하게 몽달을 해서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주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